제가 종교 방송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신부님 다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뭐냐면 영업 안 된다예요. 영업 안 된다. 요즘 영업이 안 된다.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? 젊은이들한테. 도우를 가지고 다가가면 돼요.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? 종교단체들이 하는 말 중에 요즘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한다. 어떻게 고객들한테 다가가야 될까? 지금 고민이다. 청년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볼까? 청년 문화를 배워야 한다. 막 이런 걸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게 많아요. 보고 있으면 기가 차요. 제가 뭔 말 해주시겠어요? 제발 닥치고 성령 받아라. 성령 받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줄 텐데 도대체 왜 저런 뻘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? 우리 교회 영업 안 된다고. 인간적인 계산이죠. 장사하고 있는 거죠.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. 저희는 그런 계산 안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도요. 자명 찜찜 밖에 안 따집니다. 아니 뭐 저희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최소한의 영리활동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월세도 내야 되거든요. 하지만 저희는 성령이 자명하다는 거 하고 찜찜하다는 거 하지 말자. 이게 제일 기본 강령입니다. 그래서 성령의 뜻, 성령의 진리, 참나의 진리, 부처님의 진리, 유튜브를 통해 널리 퍼뜨리자. 이게 다입니다. 뭘 고민할 게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종교 성직자라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돌겠어요. 보면. 요즘 젊은이들한테 다가가서 뭘 해야겠다. 꼬셔보자. 왜 그런 생각밖에 못하죠. 왜 그러냐. 속에 찬 게 없어서 그래요. 속에 딱 안에 참나가 부처님 마음이 서 있고 성령이 서 있다면 속의 중심으로 서 있다면 그거 구현하는데 정신없지. 장사하고 있지 않아요. 영업하고 있지 않아요. 그건 일반인들 하는 짓이잖아요. 왜 그걸 하고 있어요. 저희들 보세요. 저희가 안 그런 모습 보이면 지적해 주세요. 저희는 항상 참나의 자명함하고 찜찜함하지 말자.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. 저희는 오로지 그렇게만 살 거다. 그래야 사는 게 수행이 돼요. 그러면 사는 게 그대로 다 수행이 돼요. 동정이력 뭐든지 수행이 돼요. 자고 깨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 수행이에요. 왜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육바람을 맞으면 하고 찜찜하면 하지 말자. 그거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니까 품고 살아가니까. 다 수행이죠. 눈 감고 이렇게 있어야 수행이 아니에요. 자기 탐진치 계속 관리해가는 게 수행이지. 깨워서. isser 네에뛰inction 잎에ерг heartbreaking. 아니에요. 아무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이힐 говорит 왁총 사진도 powder. 그러니까 안 쉽게én kho하신 것 같아요. submerginged MukerenAmicoaudio 그리고 나타나야매가 고 득야. paradox Franamu ference 못하는 게 repar physicians. Next Digitedu pues direkt 아이가 어떻게 먹이를 е요? arent 정성 fart Fernández 감사합니다.